와 진짜 디테일한데 이거 완전히 진짜 같아 아니 무슨 밥이 사이다 맛이야 오늘은 크라시의 포핀쿠키 가루쿠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캔디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만들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참치? 응 참치 연인가? 응 연어일 수도 있고 우와 초밥 만들었네 무슨 맛이야? 오렌지 맛이지? 응 무슨 맛이래 달렸어 가루 저거 해봐 오빠 먼저 이거 다 하는거야 응 저거 해봐 해봐 이거 오렌지 슬롯이네 이거 이게 하이라이트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여기서 한 방울만 신기하다 나도 나도 너도 되네 그렇지 하하하하 아니 그냥 축하하면 안돼 축하하면 안돼 축하하면 안돼 뭐? 도와줘야된대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신중한데 잘해야돼 아이구 도와줘야돼 썩을게요 응 마지막 하하하하 으응 우유 제가 하하하하 으응 우유 계란모양이네 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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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했어 잘했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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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만들기의 필라이터 R을 올려볼께요 와 진짜 초밥 같다 비주얼이 진짜 같아 만들기의 마지막 소스 소스를 계란에 짭니다 진짜 디테일한데 진짜 같아 간장 와사리 여러분 이제 초밥을 다 먼저 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 이런거야 봐봐 포도맛 오렌지 맛 이건 사과맛이래 이건 먹기가 아깝다 이건 포도맛이고 얘는 오렌지 맛 계란 얘는 사과맛 얘도 사과맛 못먹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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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먹는다 먹어봐 무슨 맛인지 못먹겠네 이게 포도맛이나봐 이게 포도맛이나봐 근데 전혀 상상이 안되게 지금 모양의 초밥인데 아빠 먹을게 이거 차가워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밥은 사이다 맛이나봐 사이다 사이다? 맛있어? inin 사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